어떻게 되돌고 싶어 너무 좋아 이제 이봐요 네 안녕하세요 저 건축학생원 감독 이영주입니다 저희 과거서연역을 맡은 수시씨 같이 왔습니다 네 건축을 맡으세요 안녕하세요 건축학생원에서 과거서연역을 맡은 수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고 한번 해볼게요 네 즐겁게 관람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첫사랑을 떠올리시면서 저같이 첫사랑이 없으시다면 미래의 첫사랑을 떠올리시고 그리고 가실 때요 그냥 가시지 말고요 주위 소중한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주위 소중한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주위 소중한 분들의 또 소중한 영화를 보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홍보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저희 배수씨는 신인 배우로 이 영화로 데뷔해서 올해 곧 있을 백상예술영화상 신인상 무엇일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추천이 고맙습니다 상 받으실거에요 상을 받을자면 영화관은 끊겠네요 네 그러면 즐거운 관람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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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짐한 잡 Intense 컬러 사용할 수 있도록 striking 감사합니다 keep